전체 게이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속도계, 가색의, 고도계, 수직속도계, 수평방향지식의, 턴코디네이터 이렇게, 기본 게이지의, 브레이크 온, 라이트 타올, 토 온, 토 온, 미스처 밀고요, 미스처 밀고, 엔진 1t, 밧데리, 밧데리 95, 밧데리 95, 엔진 1t, 다운로드, 다운로드, 랜딩라이트 켜고요. 랜딩라이트 켜고요. 슥슬라이터 원. 네번. 스트로본. 플랫 한칸. 던져서 불러서 이륙준비됐다고 보고. 1번기 이륙준비라요. 네, 이륙하세요. 브랫 풀버. 정면만 보세요. 구조정사는 불러줍니다. 속도 40. 50. 속도 60. 천천히 하세요. 너무 밝으세요. 네. 코드 스프라임. 플랫. 컵. 플랫. 도도 500피트 통과. 천피트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손님 성аюсь. Keep the rest. 천천히 하 슬림 조절에서 슬림을 유지하세요 천천히 슬림 조절 현재 무도 천호바이크 오토파이버 무도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헨팅도그 기차랑 일치 시키세요 헨딩도토 자, 자동수 한번 하겠습니다 두십도 자선행 두십도 자선행 두십도 자선행 두십도 자선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